부활 제3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영성의 집 제2부원장 이철희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해하신 말씀이다. 부산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부활의 기쁨과 은총이 함께하길 빕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들려지는 빵 이야기의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밥이다. 나는 너희들의 밥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먹는 사람은 행복하다. 나는 너희들의 밥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맛을 먹고 느껴라. 나를 먹는 사람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적인 위안과 충만을 준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의 밥이 되어주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만큼은 우리들의 밥이 되길 원하십니다. 누군가의 밥이 된다는 건 희생과 양보, 배려와 나눔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체성사의 신비는 바로 나눔의 신비, 사랑의 신비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사는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제사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만 삽니다. 또한 그 사랑을 나누어야 살죠. 사랑은 삶의 의미를 부여해줍니다. 사랑은 고통을 이겨내는 힘을 줍니다. 사랑은 나의 것을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쁨을 줍니다. 사랑은 행복을 줍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만 같은 절망의 순간에 이른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렇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고귀한 그 사랑, 그 밥을 성체성사를 통해 먹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밥이 된다는 건 기분이 상하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라 아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자 행복입니다. 이미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죠. 자녀들을 위해서 한평생 밥이 되어 계십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희생은 일치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 그 사랑에 머물며 살기란 쉽지가 않죠. 때론 사랑보다는 미움의 순간, 탐욕과 시기와 질투, 원망과 증오의 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사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본 뒤 사랑으로부터 왔고 사랑해야 하는 존재고 사랑을 나누어 먹으며 살아가야만 하고 다시금 사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존재라는 걸 자각하게 해주는 밥을 먹는 시간이 바로 미사입니다. 성체성사를 통해 주어지는 사랑의 양식,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 모실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사랑과 생명을 주는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밥을 이미 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사랑하는 이들의 가족과 이웃의 밥이 되길 빕니다. 기쁘게 서로가 서로의 밥이 되길 빕니다.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부산교구 영성의 집 제2부원장 이철희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이철희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